너는 사람한테 실수하면 무슨 말을 먼저 해 아무말부터 안 한대 왜 아무 말을 안 해? 할 말이 없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성 이제 크게 나타났다 아 요즘 되게 좀 해 내가 일하다가 그 A4용지 한 6, 7장으로 된 거 딱 주면서 이거 5부만 뽑아와 이게 뭔 뜻이야? 이거 5부 프린트 해보라는 거잖아 근데 그 표지만 5장을 복사해갖고 와 그럼 이거 뭐야? 그러면 아 이거 안의 것 까지 다요 이래 그럼 안의 것 까지 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라고 한다니까? 아 진짜 열심히 해 요즘 아 무슨 막 병신들만 돌아다니는 거 같아 깎아 보면 뭘 말해도 이해를 못해 애가 개빡치니까 크게 목소리를 안 얘기할래 너 멀리서 친구 부를 때 어떻게 해? 물어보니까 뭐 안 알아 손가락으로 깎다 깎아 그릴 꺼! 저런 거 너는 보통 실수를 하면 무슨 말 먼저 해 미안합니다 라고 하자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야 넌 친구한테 실수하면 무슨 말 먼저 해 그러면은 아무말 안하는데? 이래 왜 아무 말을 안해? 할 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걸로 뭔가를 가르쳐줄 수가 없다니까?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사람한테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을 해야 돼 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요즘 애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너 왜 이렇게 대답을 안해? 이러면은 생각하고 있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니 난 그거 모르는 거 같아서 말해줬는데 왜 이러면은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사회성도 아닌 거 같아 이제는 이건 MG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다 코로나 탓을 하고 싶어 그냥 우리 대학에 실수 나가는 사람들 괜찮았던 거 같은데 어디서 그런 사람 나간 거기서 안 나갈 애들 몇 명 있을 거야 걔네들이 그런 애들일 거야 나 때도 비슷했어 있긴 있었어 그런 애들이 나 군대 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 그 선인이 말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동기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? 그래갖고 개처럼 두들겨 맞았거든 전조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네 이래가지고 혼났어 아 그 인간관계를 너무 못한다고 해야 되나? 대화를 딱 해보면은 약간 애기처럼 말을 해야 될 애들이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대화를 하지 못한 게 제일 커 난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나 때는 내가 뭘 딱 말했는데 선생님 기분이 틱 나쁘면 뺨 붙어 달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쓰면서 얘기를 했거든 내가 지 생각대로 딱 말을 해 상대방이 안 참아 만약에 본인하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말할래 그러면 사이 틀어지는 거야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 같아 알바하면서 겁나 날 서게 말하길래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설명했더니 아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 이거 안 하셨네 해서 말했더니 나보고 해달라 했던 거 그런 요제도 너무 많고 야 그러야돼 진짜 재학여고 1,2년만 시켜보면 다 굳혀지는데 결제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이 카드 던져갖고 날라가다 딱 받으면서 나이스 캐치 이 지랄 해봐요 딱 예의 없는 애들이 본인이 당차고 똑부러지다는 생각을 그래 그래 똑부러트러지고 싶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업을 띄다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 뒤에 애들의 제일 큰 특징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아 팩폭을 해야 할 때나 응원을 해야 할 때를 몰라 그런 상황 구분 능력이 아예 없어 야 무지덩 팩폭하면 ㅈㄴ 대단한 줄 알아봐 본인의 팩폭 당하면 싫어해 허우 그냥 씨 회사랑 장보 결제하는 게 많은데 그거 장보 언제 가져주실 건가 물으니까 겁나 빨친 목소리로 제가 일하고 있어서 끝나고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러더라구요 분위기 상대방의 기분 뭐 눈치 다 삐이 없어 자기가 기분 나쁘면 문제야 그리고 이만을 딱 하면 돼 그만둘게요 하하하하하 월급 다 그날 기분 따라 하하하하 차라줘야 랜덤박스 씨바 다섯 개 놔두고 거기다 뽑아라 그걸로 가져가야 돼 영업인들이 제일 뭔 말을 하는 줄 알아? 아우 아우 형님 명함은 제가 봤다 영광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다 족밥들인데 하하하하하 그나마 덜 족밥 될라고 이렇게 바락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래야 그럼 자기 속상할 때 공감 안 해주면 티야? 뭐 이런 하하하하하하하 그래 티다 개새끼야 그것도 대문자 티다 티모양 고갱이러냐 대가리를 뿌셔놔야 되는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옛날엔 남자들 군대 갔다오면 괜찮아진다 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것도 아닌 거 같고 군대 갔다와도 병신이든 여전히 병신이고 그러면 걔네들 알바를 하면서 좀 깨져봐야 되는데 알바도 금방금방 그만두지 촬영장에 장애인 있으신 분이 있었어 휠체어타워 대안이시는 분 근데 스태프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기요 그 장애인이신 분 이러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장애인을 가졌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에요? 라는 거야 이런 식이야 생각구조가 회사에 미팅한 데 거기 황해져분 거기 아시아인데 그니까 스무살 20대 초반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최선이야 이뻐 보이지 알려주지 기분 좋게 걔가 싫다고 할 때까지 알려주는 게 이제 문제지 알려달라고 하는 게 더 이쁘다는 공감하는 애들 있을걸? 진짜 제대라도 MZ들은 뭐냐면 나 때는 모른다고 물어봐도 지랄해 돼가지고 너 이거 왜 몰라 들어오지? 15분 됐으니까 모르지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모른다고 험나 난 죄송하면 됐어 제대라도 MZ들은 수상인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MZ야 우리 애들은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정신이랑 MZ를 구분해야 돼 내가 Bennu Gerrard 그 이 시각에 어린다고 그 이 시각에 우리 그 이 시각에